생활쓰레기를 담는 종량제 봉투가 100리터 크기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는 100리터짜리 봉투를 강서구 내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다량의 내용물을 압축해서 담을 경우 무게가 크게 증가해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100리터짜리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현재 판매 중인 봉투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75리터짜리 봉투를 만들고 최근 통과된 조례에 따라 무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75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는 19kg 이하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이미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25kg 이하를 담아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75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개당 188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 podrác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시민 instagram